사진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김준현 씨만한 대형 카스 모형이 준비가 되어있죠. 모형 옆으로 서서 먼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순서는 왼쪽부터 포즈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김준현 씨, 손나은 씨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가운데 우리 김준현 씨가 사진 찍는 시간을 많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김준현 씨 엄지 말고 다른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손나은 양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보셨죠. 김준현 씨가 컨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의 케미가 아주 잘 나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같은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감, 그리고 간맞은 스탱 맥주의 맛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너무 어울립니다. 김준현 씨의 이만한 카스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두 번째 앞에 카스가 준비되어 있죠. 이제는 벽맥주도 있고 캠핑주도 있는데 거기서 들고 각자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는 잠시 후회하고요. 네, 일단. 네, 마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김준현 씨. 네, 아닙니다. 자, 벽맥주의 캠핑주를 들고 네, 보여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면부터 볼까요? 네. 네, 카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카스인데 조금 사이즈가 달라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진에 집중해 주십시오. 김준현 씨. 워낙 친하게 친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네요, 저도. 네. 자, 네. 이제 왼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준현 씨는 벽맥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서로 이제 그대로 벽맥주, 캠맥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김준현 씨, 살아있는 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은 양은 뭐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앞으로 바라보시고요. 자, 모형을 조금 가리고 있어서 나은 씨가 조금 오른쪽으로 한 발 모형과 함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카스다라는 포즈. 예. 아, 김준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우리 카스. 새로운 얼굴. 아, 너무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은 양도 너무나 잘 카스를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아, 괜찮나요? 예. 캬잔을. 우리 잔 이름이 캬잔이거든요. 요 잔에 맥주를 조금 채울까요? 예. 빈자 님이 좀 그러니까 맥주를 조금 채우고. 네. 네. 현장을 들고 아주 시원함을, 이 신선함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김준현 둘인 것 같죠? 네. 네.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 아, 김준현 씨가 또 평소에 해오는 대로 아주 맛있게 거품을 가득. 네. 우리 나은 양도 좀 채워줄까요? 우리 준현 씨가. 예. 예. 어우,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정말. 역시. 김프로는 다릅니다. 예. 자. 김준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퍼포먼스. 술 따르기 퍼포먼스. 네. 흐흐흐흐흐흐. 어우, 너무 잘 따르네요. 생명지원처럼. 예. 어우, 자격증이 있나.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소환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김준현 씨 좀 푸르를 좀 많이 바꿔주십시오. 이게 시원한 거. 미만이도 좀 되고. 이런 포즈 있잖아요. 네. 아, 이게 가스다.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것이 가스다. 내가 김준현 손나은이다. 자, 이제 중앙 정면을 보시고. 자, 부즈 취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하트도. 예. 하트도. 예. 아,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하트 포즈 나오니까 또 배시가 바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기자 분들 바라보시고요. 자,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주 예쁜 포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살짝 입에 대고 마시는 포즈 됩니까 혹시? 마시는 포즈 이거 될까요? 직접 운전하고 오지 않으셨죠? 좋습니다 마시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부터 진짜 마시네요 습관성입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멋있네요 맥주 축제 와 있는 듯한 정말 저도 뛰어가서 같이 하나요 마시고 싶을 정도로 보는 사람 하여금 맥주가 땡기는 그런지 하십니다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봐주세요 예쁜 포즈로 추운 거리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혹시 원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이런 거 하면 예쁠 것 같다 담고 싶다 하는 포즈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또 우리 모델들이 취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참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두 분이 이렇게 하트 정도 하나 예 우리 카스를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마지막 포즈로 같은 사랑을 한껏 담은 포즈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잠깐 곱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포즈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 정리를 위해서 두 분은 잠시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모델분들과 這一 ucz screwdriver 우 norms 모델而已 지금 바로 모델들 아요! occurs 물론 sti 그래서